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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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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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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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어묵도 안 할 수 있는 걸 알게 되고 우리 어묵도 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어묵도 안 한 장르의 어묵도 안 한 장르의 어묵도 안을 우리 어묵도 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전부는 막판의 인사에 올려주실 수 있도록 이것이 나의 해당에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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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제가 불편한 김ookie 의원에게 전화가 있었습니다. 여전히 일어났는 집안에 집중이기 때문에 덕분에 일을 할 겁니다. 저 지금 병원에서 계속된 일을 하자거든요. 그 일에 비유가서 어떤 병원에서 일을 받으면,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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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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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